음 네 아빠 네 저요 요즘 갖고 싶은 거에요 네 있어요 춘식이 키링이에요 네네 알겠어요 아빠 최고뿡 아저씨 저 너무 기분좋아요 아빠가 춘식이 키링 사준대요 허허허허 춘식이 키링 요즘 유행하는 춘식이 키링 가져왔지 악마 박세희 누나 또 피아노 학원 애들한테 뺏은거 아냐 뺏은거라니 뺏은거라니 내가 편의점에서 산건데 이거 왜그래 아 너무 무서워 난 저만을 믿을 수가 없다 나 악마라서 미안 무서워서 미안 으 그만 제발 그만 그럼 열어봐야지 뭐가 나왔으면 좋겠을지 귀여운거 나와라 나는 이 네모는 별로 안나왔으면 좋겠고 고구마 먹고있는거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 나처럼 귀여우니까 오케이 내가 대신 미안해 저 누나 이상해서 미안해 뭐라고 야 뿜뿜그 열어봐야지 제발 고구마 먹는거 나와라 하나 둘 셋 어 뭐야 침낭 나왔잖아 뭐야 침낭 제일 안나왔으면 하는게 나왔잖아 뭔가 쌤쪽이다 뭐라고 오리온 내가 너 계속 참았는데 안되겠다 너 이리와 안녕하세요 뿜 전교 1등의 척으로 맞춰보면 이건 분명 양갈래잖아 누구나 다 아는걸 맞추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한다 너 진짜 이리와 나 악마 악마 뿜뿜 진짜 너네 둘이 또 싸우냐 맨날 싸운다 너네는 헤헤헤헤 우와 어 이거 우리 아빠가 내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한 박스 그냥 사주셨어 와 우리 엄마 같으면 갖고 싶다 하면 약간 눈치주는데 우리 아빠는 저살에 또 사고 또 살에 사고 싶은 거 다 사래 와 부자 클라스 다르다 양갈래 너 또 그렇게 잘난척 하러 왔냐 잘난척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사실을 말하는거야 그리고 나는 같이 뜯으면서 재밌게 놀려고 온거지 뭐 자랑만 하려고 온건 아니다 해 같이 뜯는다고? 재밌겠잖아? 뭐 싫으면 나 그냥 집에 가서 나 혼자 뜯을게 해 아니 아니 누나 그게 아니야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악마 박수인 누나 말은 그게 아니야 그치 박수인 누나 나는 재밌다는 뜻이었어 그게 그렇게 돼? 거봐 재밌게랑 같이 뜯어보면 재밌겠다 그래 그럼 뜯어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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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춘식이가 들어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춘식이 랜덤 키링 열어보기 박수 캐캐캐 양갈래 누나는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? 나는 일단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홀로그램 같은 경우가 내 취향이기도 하고 클리터도 괜찮고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뿌! 오 그랬으면 좋겠다 열어봐 열어봐 먼저 하나부터 열어보면 응 와 그렇게 한 박스로 오픈하는 클라스 보소 트럭잖아? 어 이거는 뭐냐? 필름 춘식이다 필름 춘식이 핫 우와 귀엽잖아 우와 콜로그램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괜찮군 이런 식이고 또 근데 누나 오늘 이거 다 열어볼 거야? 그럼 놔뒀다고 해 유행만 지나 우와 클났어 너무 그래 다 열어봐 다 이걸로 뭐 컨텐츠 하나 더 찍을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왜 항상 그렇게 단정지이냐 누나는 풀어보니까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상해 다음은 음 이거 뜯어서 열어보면 설마 중복되진 않겠지? 차라리 중복 나와라 쉼술이야 괜히 옆에서 배낭맨 춘식이 나왔다 귀엽잖아 와 중복 아니다 클리터다 해 반짝반짝 빛난다 뿌 이만은 키링 중에 하나쯤은 내가 가져도 되겠지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이기면 갖는다고 해야겠다 이 키링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갖는거 하기 어때? 재밌겠지? 내가 왜? 히히 안 너무 오잖아? 원래 내껀데 이걸 왜 내가 걸고 게임해야 하냐? 은근히 똑똑하잖아? 엄청 멍청해 보이는데 은근히 계산할 줄 알잖아? 어? 그래? 그거 재밌겠다? 뭐?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든지 돌리고 돌림판을 돌려서 걸린 사람이 갖든지 하면 재밌겠다 히히 그래 그래 재밌겠다 역시 바보잖아 그럼 나도 끼는건가? 그래 너도 해 너도 잘 봐 손가락 돌리게 해서 나온 사람이 키링 갖기 알겠지? 히히 근데 이거 양갈래 누나건데 왜 우리가 가져와 야 너 조용히 못해? 그래 너무 재밌겠다 우리 아빠가 착하게 친구들 나눠주라고 했었어 그럼 해보자 나부터 돌린다 하나 둘 셋 히히 오 오리온 나왔다 히히 오 대박 나다 나다 우와 여기서 하나 골려라 히 진짜? 우와 그럼 나는 이 안에 있는 이거 망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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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히히히 오오오오 재밌는거 나와라 재밌는거 나와라 히 고 트래블 춘식이다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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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돌려 또 돌려 오리온 너가 걸렸으니까 너가 돌려 내가 돌린다 히히히히 아잠이라 히히히히 하나 둘 셋 균형 후Да 요거...... 싱어웟 이러한게 조 touris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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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nferior texture 크래블 우와 우리 나온 키링 모두 다 모여봐 우와 오키님들 이중에 무슨 키링이 제일 귀여운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와 양갈래 누나 고마워 덕분에 키링 얻었네 고맙잖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좋았어 오늘도 신나게 춘식이 랜덤 키링 뽑기 개성공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남할 수 있어 우리는 누굴 너와 해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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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